Q.uga.com 안녕하세요 2, 3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 당신의 얼굴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정식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축하하는 기념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무슨 이벤트요? 제작진이 마련한 하트 어택 미션. 하트 어택? 하트 어택? 성공하면 우리 프로미스 나인이 하고 싶은 거를 저희가 하게 해드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고마워. 다 같이. 파이팅. 프로미스 나인 파이팅! 파이팅! 우리 첫 번째 미션. 캡틴 롱셀. 떨려. 하트 어택. 첫 번째 미션. 90초 릴레이 홍보. 90초 안에 9명 멤버 전원이 앨범 및 타이틀 곡을 소개해줘. 50초면 한 사람당 10초. 이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세고 있죠. 옆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한 번은 기회인가요? 한 번 기회. 저희 데뷔 앨범 투어트는 타이틀 곡 소울트를 포함해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저희가 앨범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그린이고 하나는 블루인데 저희 멤버들 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파이팅! 저희 타이틀 곡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정말 표현이 좋던 소녀가 사랑하고 싶은 10초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스 라인의 이새로입니다. 저희 앨범에 저희 이번에 손편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 꼭 확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돌 학교 때 선보였던 피노키오랑 환상소개 그대를 저희의 목소리로 재녹음했습니다. 투어트는 저희들만의 풋풋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도 쓰고 노래도 부르는 거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너무 웃고 많아요. 팬 속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번 첫 데뷔 앨범 타이틀 곡 투어트는요. 귀여운 소재를 담은 러브레터를 전달해 주겠다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리구두보다 조금 더 성숙한 소녀의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해주세요.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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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습게임 아니었나요? 프로미스 나인 도전을 안하고 그냥 도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도전! 저희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얘들아 빨리 줄 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네? 유후! 이렇게 해야 될 수 없잖아요. 앞에 글씨가 애교 한 번 봐. 내 맘은 아아아 아아 내 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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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럼 저희가 이렇게 등장할 거 아아 다 같이 우리 입을 벌려줍시다. 5, 6, 7, 8 내 맘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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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싸! 프로미스 나인 도전! 도전! 저희 정식 데뷔 앨범 투아트는 총 6곡에 수록되어 있는 미니앨범입니다. 땡! 저희 그리고 2개의 탈종이랑 하나는 블루고 하나는 그린이니까 많이 많이 찾으세요! 아잉? 저희 탈종곡 투아트는 표현이 사촐이지만 사랑을 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러브레터로 써놓아서 내려간 곡입니다. 저희 앨범을 펼쳐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것들이 많아요. 저희 각자의 명탈도 있고요. 사진도 다양한데 피노키와의 완성 속의 그대를 저의 목소리로 재녹음했습니다. 저희 신곡 트와트는 저희들만의 풋풋한 감성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미니앨범에는 저희가 직접 쓴 송글씨가 들어가 있는데요. 많이 봐주세요! 하이투! 하이투!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프로미스9 유리구두보다 조금 더 성숙한 소녀의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스톱! 저희 이제 두 번째 미션을 바로 가볼까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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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어택 두 번째 미션! 헉 미! 멤버들을 사랑하는 만큼 안아줘! 하트 안에 멤버 모두가 들어가서 9초 동안 유지하면 성공! 그렇죠! 할 수 있어! 일단 채영이가 있으면 채영이가 멤버를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합니다. 일단 하트 크기가 얼마나 많죠? 아, 크네! Not bad! 할 수 있어, 저 정도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한 번 일단 해보자! 삐져나오더라도! 이거 도전 아닙니다! 야, 안아! 얘들아 발 다 들어왔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업읍시다! 업어요! 어차피 되게 가볍다! 우리 안을래? 이거 좀 가벼워! 야, 근데 내가 중심 못 잡겠어! 야,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안 삐져나왔을까? 야, 근데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 내가 왔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PD님! 이거 너무, 이게 질깐해! 아, 크네! Not bad! 할 수 있어, 저 정도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탑 쌓기 어때, 탑 쌓기? 야, 아니면 우리 이거 햄버거 쌓기에서 한 명이 있으면 올라탈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아니, 잠시만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일단 정신적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 낙엽아, 너가 중간에 들어가! 발, 발 작은 사람! 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발 들어, 한 발 들어! 지훈이 더 들어와서! 안겨, 안겨, 안겨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중심을 잡아봐야잖아! 하나, 둘, 셋! 에스나이 도전! 뛰어났다! 대학생! 네, 두 번째 미션! 안 돼! 우리 세 개니까 마지막 하나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다음 미션으로! 다음 미션으로! 고고! 우리 세 번째 미션! 뚜둥! 뚜둥! 헐트 어택! 세 번째 미션! 얼음 심장을 가진 제작진의 심장을 어택하라! 오 마이 갓! 헐트 압력 포인트를 애교 보전으로 보여준 후 심장 박동수가 120 이상으로 끼면 성공! 10시간 지만 60초 있어! 어렵다! 애교 나 자신 없어!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아이돌 학교 때부터 오래 뵀던 분들이 맞아! 하나도 안 끄시려! 너무 많아요! 더 떨어지시면 어떡해, 심장이! 그냥 박동수 실시간으로 보여줄게요! 몇 시예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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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그러면 배경PD님 140으로 할까요? 130 어때요? 130! 너무 많이 뛰어서 심장 터지면 어떡해요? 거의 존재 만들어서 지금 딱 쿵닥커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떨어지고 있어! 안 돼! 안 돼! 빨리 해야 돼! 7초! 도전! 시작! 할투 할투 발! 할투 할투 발! 할투 할투 발! 또 해야지! 또 해야지! 또 해야지! 어? 왜? 어? 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 너무해! 너무해! 하트이지만 부탁할게 1으로 올라갔어! 1으로 올라갔어! 손가락 걸고 약속해! 올라갔어! 올라간다! 생각내줄! 60초!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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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와... 와... 소중히 바래왔던 내 맘 넌 알까? 큰일 날! 길로 할 수가 있지? 중간에 길로 할 수 있지? 아마 죽기야 왔던 그날이 올까? 빨리 나와! 상상해! onds 남았어요!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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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올라갔어! 뭐라고 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손가락 걸고 약속해 웃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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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랐어요 말씀 때문에 헐투 헐투 헐 웃어야지 내 길을 잊은 날개 떨려질 때 힘껏 달려갈 거야 헐투 헐투 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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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저희 프로미스 나인이 오늘은 아쉽게도 하트 아택 첫 번째 실패를 했는데요 다음 두 번째 때는 저희가 애교도 성장해서 나타나겠습니다 저희 헐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스 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주에 성공할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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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